이제 다음 세 번째 주제는 미국 달러에 대한 부분입니다 달러 얘기하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달러 패권이다 너무 대단해 그래서 외환시장을 제멋대로 조정해가지고 세상을 쥐락펴락한다 일부는 맞다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펀더멘트를 봐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자료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달러 패권에 대해서 썰들은 너무 많잖아요 그건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건 플라자 합의라는 원제가 있다고 봐요 플라자 합의에서 일본의 손목을 비틀어가지고서는 일본의 나라를 의도적으로 강세로 보냈잖아요 이걸 보니까 미국 저 나라는 자기네 수출 경쟁력 낮아지니까 수출이 잘하고 있는 멀쩡한 나라 환을 절상을 시켜가지고 자기네 수출 경기 부양하려고 하네 달러가 진짜 힘이 세긴 세구나 근데 우리 이제 더 근본적인 걸 좀 더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요 미국하고 상시 외화 수압이 맺어져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이건 중기축통화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나라들은 미국하고 그 나라 간의 금리 차이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봐야 됩니다 그 두 개 나라의 금리 차이는 왜 발생하냐 이건 펀더멘탈이라는 거죠 경기 좋으면 더 올릴 수 있죠 나쁘면 못 올리는 거죠 지금 유로달러예요 유로달러 이게 보시면 파란색이 미국의 소위 말해서 기준금리라고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기준금리하고 유럽의 기준금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아주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두 개 간의 차이인 거예요 미국에서 유럽과 뺀 거 위에 있으면 미국 금리가 높은 거고 밑에 있으면 유럽 금리가 높은 거예요 미국 대비해서 이 연두색 라인은 뭐냐 하면은 이제 그 환율입니다 유로달러 환율이에요 해가지고서 위로 올라가면은 유로와 강세 밑으로 떨어지면은 유로와 약세입니다 그러면은 거의 여러분들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자 유럽의 금리가 더 급격하게 높아져요 이때 금리 제가 많이 나죠 유로가 강해져요 이렇게 간다 박스예요 그 다음에는 미국이 금리 유럽보다 훨씬 빨리 올린다 유로와 약세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환을 보실 때 유로와는 깔고 가셔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 다른 것들이 이제 나중에는 덧붙이시게 되겠지만요 다음으로 일본입니다 일본 보시게 되면 미국하고 빨간색이 일본하고의 금리 차이인데 위로 높을수록 미국 금리가 일본보다 더 높은 거고요 내려올수록 일본 금리가 그 저기 미국 금리보다 높은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환율입니다 엔화 환율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엔화가 약세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보시면은 이것도 얼추 비슷하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표적으로 봐야 될 게 이때 이제 그 번행기 때 금리를 매저드 스탭으로 계속 올려나갈 때 이때 미국은 금리 올리고 일본은 제대로 못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엔화가 좀 약세가 돼버리죠 그 다음에 최근에도 미국은 금리 올리는데 일본은 못 올리니까는 환이 약세로 가버립니다 근데 이때는 그러면은 환은 뒤기 약세로 갔는데 내외 금리 차는 없는데 왜 그랬냐라고 하면은 여기에는 이제 아베노믹스가 들어가 있죠 근데 이때 먼저 뻥튀기를 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금리 차이가 쫙 벌어지는데 환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도 엔화도 금리 차를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제가 이제 제일 단순한 거 두 개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찾아보시면 이거를 뭐 실질로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글로벌 리서치 자료들 중에서 구글링 해보시면 정말로 아름답게 이게 코릴레이션 되도록 만든 자료 정말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금리 차라는 걸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지금 유럽하고 일본 상황은 어떠냐 이걸 한번 우리가 보자고 그렇게 가봐야 되겠죠 일단 유럽은 전 그렇게 봐요 일단 전쟁만 끝나면 그래서 에너지 가격만 좀 내릴 수 있다면은 유로와는 좀 강수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 일단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유럽이란 나라가요 경상수지 흑자가 크게 나는 나라입니다 예 이 그 근본은 상품수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에너지가 너무 높으면은 상품수지가 낮아지게 되겠죠 자 한번 보시죠 요거 보시면은 파란색이 매월별로 해가지고서 유로존에 경상수지 흑자 규모예요 최근에 보시면은 경상수지 흑자가 엄청나게 납니다 근데 유로와 약세 이유 명확하죠 경상수지가 마이너스 나오니까 마이너스 나오는데 유로가 어떻게 힘을 쓰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면 상품수지가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흑자를 많이 기록을 하다가 에너지 가격은 올라가고 경기는 꺾이니까는 와장창창 돼가지고 이게 많이 써나는 게 사실 제일 큽니다 딴 거 그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거의 이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거나 유럽은 아니면은 에너지 가격이 좀 내려야 된다 그러면은 유로완 돌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다음으로 일본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가 요즘에 일본을 보고 느끼는 거는 우리가 진짜 알고 있던 제조 강국 일본이 맞냐라는 거죠 일본의 기본 구조는 어떠냐면요 이게 단위가 조입니다 조 조엔 그래서 일본은 기본적으로 보면 한 10에서 20조엔 정도 경상수지 흑자가 연간 기준으로 나는 국가입니다 근데 이거의 그 기본 바탕은 뭐냐라고 하면은 일본이 해외 투자 많이 해놨다라는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본원 소득에 들어오거든요 경상수지에서 이게 커요 해외 투자해놓은 거에서 많이 잘 봅니다 맞아요 일본은 부자 국가입니다 나이든 부자 국가죠 그래서 해외 투자해놓은 걸로 이제 벌어먹고 사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상품 수지도 그래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요 이거는 이제 제조업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최근에 아니라 과거 사례를 본 마이너스가 났던 때가 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이 동일본 대지진 터졌을 때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일본이 수출 경기가 생산을 못하니까 박살이 나가지고 상품 수지가 아주 안 좋게 험하게 됐었죠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아베노믹스가 나왔다라고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원래 경상수지 흑자 되게 많이 나는 국가인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훅 떨어져요 금융위기 때는 안 떨어졌던 게 훅 떨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위기의식이 생겼겠죠 야 우리 상품 수지가 본원 소득은 괜찮은데 상품 수지 서비스는 원래 마이너스였고 상품 수지가 안 좋네 이거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니까는 애나 약세 보내서 수출 많이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조치는 또 다른 효과를 하나 더 거두게 되죠 뭐냐면 서비스 수지 중에 하나가 여행 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인들은 기본적으로 해외여행 가는 숫자 좀 정해져 있어요 국내 여행도 많이 다니는 편이고 근데 원래는 일본이 아베노믹스를 하기 전에는 외국인 관광객 숫자가 한국이 더 많았습니다 일본에 가는 것보다 근데 일본이 아베가 애나를 약세를 하면서 야 그러면 일본에 와서 돈 쓰기 좋은데 여행 많이 가라 거기다 나 도쿄올림픽까지 열 거야 그때 한번 활용영점 찍어보자 나 슈퍼마리오 옷 입고 한번 나올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수지가 급격히 개선이 됩니다 여러분 이때 여행 수지 한번 보세요 2.5조엔 흑자가 났었어요 2.5조엔 흑자가 났었어요 코로나 딱 터지고 어떻게 되냐 이게 다 없어집니다 지금 일본의 서비스 수지가 다시 마이너스로 간 거는 다 요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달라진 게 없고 코로나 때문에 여행 못하니까 여행 수지만큼은 여기서 빠져서 이게 경상 수지에 그만큼 빠지게 나온다는 겁니다 일단 조금 이제 일본에 대해서 약간 아시겠죠 근데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본 그럼 에나 지금 왜 약해요 하면 일본 경상 수지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들 연간으로 10에서 20조엔 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2022년도 물론 이게 피스컬 이어예요 그래서 4, 5, 6, 7월까지 나온 거예요 지금 4, 5, 6, 7월 나온 건데 데이터가 그 7천여겐 밖에 흑자가 안 났어요 7천여겐 밖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원래 일본은 제조업 경쟁력이 좋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물건은 자팔고 해외에 자산이 많으니 본원 소득이 좋아 근데 이때 당시에 그 일본 동일본 지진 때 대지진 때 상품 수지가 급격히 망가졌는데 그 다음에 아베노믹실에서 좀 개선이 됐는데 이때 사람들이 일본의 제조업은 경쟁력은 그대로였었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이때부터 제가 볼 때는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가 된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큰 이벤트로 묻혀 있었던 거죠 원인 파악이 제대로 안 됐던 거 아닐까 그래서 최근에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것도 있지만 사실 지금 너무 적어요 흑자폭이 일본이요 그래서 일본의 펀더멘탈이 물론 구로다가 계속 YCC에서 그런 것도 있지만 생각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내년 초에 구로다는 퇴임해요 그리고 그동안 플러스 유행 많이 했던 여행수지 이제 일본 여행 자유롭게 갈 수 있게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여행수지 살아날 거겠죠 거기다 만약에 미국이 좀 매파성을 거둬들인다라고 해버리면 연말이나 연초부터는 에나 강세 여지가 엿보입니다 여기에 만약 글로벌 경제도 좀 회복되고 에너지 강력도 안정세를 보인다면 속도는 빨라질 수가 있겠죠 그런 거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원인 분석을 해보면 그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 일에 좀 무관심해요 미국 사람들 뭐 자기 나라 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코리아 어디부터인지도 모르는 사람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그만큼 자국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금태한제 폐지로 아주 떠들썩했었던 1971년도에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존 코넬리가 아주 명언을 안 안겼지 않습니까 달러는 우리 통화지만 당신들 문제다 자기 나라 문제 해결을 위해 통화 정책을 기본적으로 펴는 거고 그에 따른 문제는 니들이 알아서 해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뭐 저 나라를 한번 작살 내야겠어 물론 이게 원제가 있어요 말씀드리지만 프라자 합의라는 원제가 있어서 그래요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자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쓴다 이렇게 봐야 분석이 된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다른 나라를 건드린다 혹은 체제를 좀 바꾸려고 한다고 할 때는 생각보다 미국이 이거를 몰래 하지 않고 대놓고 합니다 대놓고 한다는 게 어떻게 할 수 있냐 미국이 패권을 잡은 거는 1차 대전 이후부터라고 봐야 되겠죠 그 이후에 미국이 크게 4번 환을 건드려요 사실은 3번이라고 봐야 돼요 플라자 합의는 별거 아닌데 첫 번째 브레튼 우주 체제 나왔죠 근데 그 다음에는 이거를 폐기하면서 금태안을 폐지를 합니다 이때 71년도 그리고 85년에 일본을 골탕 먹이는 플라자 합의라고 일본이 너무 망가지니 10년 뒤에 역플라자 합의를 해줘요 자 보시면은 미국이 달러를 정치적으로 건드릴 때는 정말 대놓고 합니다 그리고 동맹국을 불러서 같이 해요 혼자 안 합니다 보통 최근에는 달러 강세가 굉장히 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뭐 이거를 뭔가 획책해서 한다는 느낌보다는 인플레가 자기네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라가서 자기네도 지금 감당 못해서 빠르게 올리다 보니 팡팡팡 이런 문제가 터지는 거다라고 저는 지금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럽 일본 펀더가 너무 약한 거고요 만약에 진짜로 한번 세상을 바꿔보려고 했으면 뭔가 합니다 미국이요 그래서 어쨌든 그게 안 나온 이상에 저는 컨스피러시에 대해서는 조금 접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외환시장을 보는 포인트 두 가지는 뭐냐 첫째 펀더멘탈이다 두 번째는 역시나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 의지는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다만 이 의지는 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이런 글로벌 합이나 혹은 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없이 뭐 나는 뭐 통화를 약세로 보내고 싶어 이런 얘기하는 건 약간 공연불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외환시장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